오늘은 2019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과 관련된 기본상식, 속담, 맞춤법, 그리고 순후 우리말 퀴즈를 저희 KCC 유학생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한글날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일까요? 자 저희 진현용씨 먼저 한글이 창조됐나요? 한글날은 한글날은 한글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글날 퀴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 한글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1번 안창호, 2번 주시경, 3번 한용훈, 4번 김구 이거 어떻게 알아? 모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찍기를 잘하고 싶어. 아 눈이 안보여. 아 눈이 안보여. 안경이 필요해. 다 적으셨습니까? 3, 2, 3, 2, 1 천복 안창호? 안창호요? 안창호요? 그니까 넘네 jijMM 아무래도 vedal 이атив Rosam 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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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누구야? 재미를 위해서 아니 저거 재미를 위해서 아 학교를 한국에서 안 다녀가지고 살짝 붙잡아 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은 1번 한성순보 2번 조선일보 3번 독립신문 4번 황성신문 와 진짜 어렵다 조선일보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독립신문 정답은 독립신문 아니 이걸 모르면 오빠 내려갔다면서요 우비를 우비를 자 그럼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땡땡 다음 넘어가듯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쥐 2번 참새 3번 고양이 4번 구렁이 다 쓰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자 답 공개해주세요 오오오오 다 맞았습니다 너무 문제가 쉬웠나요? 회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땡땡도 굴러가다 선은 뭐가 있다 1번 통나무 2번 다리갈 3번 돌멩이 4번 바퀴 3번 바퀴 가팁 싸 답 공개해주세요 네 아 맞다 왜 돌멩이세요? 왜 돌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오오오 다HS 정답은 달걀입니다 오오오 나 몰랐어? 그가 들은 것도 대체 뭐지?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땡땡 껍데기는 녹슬지 않는다. 1번 조개 2번 빈 3번 비밀 4번 소라 비닐 껍데기 비닐 껍데기 녹슬지 않아? 비닐 껍데기 녹슬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과학 문제였나? 과학 문제였나? 오케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조개입니다. 깔끔 그들만을 지금 1등 누군가요? 한나에요 뭐? 너인 줄 알았어 순우리마를 고르시오 1번 멜빵 2번 담배 3번 냄비 4번 가방 5번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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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나 씻어 나 씻어 맞네 아 저는 둘 중에 하나인것 같은데 어떤거요? 모ары가 안 되죠 정답 저는 뒤에 polít 정답은 멜빵입니다 왜 담배라고 생각하셨나요? 담배니까요. 담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군요. 정답은 밀빵입니다. 밀빵이? 이걸 버리면 돼요? 너무 흐름 고민을 하세요.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을 불리는 말은? 1번 우수리, 2번 되수리, 3번 깝팡돈, 4번 시계돈 뭔가 국어실이 아닌데요. 한나씨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쓰셨어요? 말해도 돼요? 자신 있는 거네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그러면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우수리입니다. 지금 꼴찌는 누군가요? 꼴찌는 마지막에 박제하겠습니다. 2, 3차이밖에 안 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내 딜이다? 아니면 내 딕이다? 아, 나 이거 되게 약한데. 회장님 쓰셨나요? 회장님 분량 다 뽑고 계셨어요. 재미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꼴찌해주세요. 탑 공개해주세요. 네. 탑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내 디디 다입니다. 아, 디디 다 했는데. 뭐야? 마지막에 붙여. 다 틀렸어요. 뭔가 디디 다, 맞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다. 저 했다가 바꿨습니다. 아, 인정 안 돼. 좋아. 우승자. 우승자. 우승자랑 누군가요? 1등 한나, 2등 교우니, 3등 연중. 음.. 서서.. 서서.. 우리 이름은 서서.. 뭐지? 뭐지 말해주세요? 형이 오빠가 뭐라고? 꼴등이 경주 아.. 동동 꼴등이예요? 아니야 둘이 몇 점 차이예요? 2점 차이예요 아.. 아.. 왜 웃으리 고르셨어요? 저는 웃어하니까요 아.. 아.. 내 다음.. 이건 영상에 넣으면 안 되겠네